네, 할아버지 강호원입니다 어제 우리 외국에서 온 학자들한테 소개할 때 앤세스트라는 표현을 쓰던데 조상, 선조 이런 거죠 곧 사진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섭섭했습니다마는 오늘 젊은 학자들의 발표를 듣고 아직 그 열정 가지고 지금 연구에 접착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력과 연구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서울도심부 산업지형의 개보와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발표 PPT는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현상을 좀 살펴보고요 서울의 도심 제조업의 경쟁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점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것이 향후에 도심 재생과 어떻게 활용하고 연계시킬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의 도심부를 살펴보면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산업화와 또 도시 성장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알맹이었죠 그 점이었고 그러나 그 내용을 안에 기능적인 걸 살펴보면은 비즈니스 서비스와 도소매 외에도 지금 제조업이라는 게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외국 학자들을 위해서 소개해둔 내용입니다 서울이 605평방킬로미터고 인구는 한 천만 되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서울의 지금 도심 제조업을 보면은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주인해왔던 것이 제조업들을 분산하는 정책을 해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과 더불어서 직접 불경제로 인해서 많이 분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의 도심부의 제조산업들이 높은 비중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지금 우리가 서울 도심부라고 할 때는 여러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주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서울 도심부고 조금 외곽이지만 서울의 과거에 서울을 규정 지었던 도성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통계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통계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공간적인 세분화가 어려워서 중구와 종로구를 합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도심부라고 하고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세훈상과 군과 주변에 있는 제조업 밀집지역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산업은 지속적으로 전체 산업의 전 업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도 소매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이 그 다음 비율이고 제조업도 한 7.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부의 제조업체 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도 소매가 한 반 정도 차지를 하고요 제조업이 그 다음 한 13.9% 그 다음에 숙박 음식업이 11.8% 정도 되어 있는데 도심부에 이 정도 차지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 전체의 제조업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23.4%로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서울의 제조업이 도심부에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변화 과정을 보게 되면은 2005년도에는 만 6천 개 업체 정도였다가 지속적으로 조금 감소를 했는데 특히 2010년도에는 제가 통계를 찾아보면은 만 2천 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참조해야 될 사항이 우리가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있었죠 이 때를 전후에서 많이 줄어듭니다 이걸 왜 확인할 수 있냐면은 2015년 2017년에 보게 되면은 만 4천 정도로 유지가 되죠 어느 정도 한 만 4천 개 업체가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도심의 제조업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인쇄가 가장 높은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섬유 의류 그 다음에 금속 가공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제조 업체가 있는데 업종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 정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아마 주얼리 가공이 지금 이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비중이 높아진 건 아닌가 싶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은 도심부의 제조업체의 평균 노동자 수는 2.5명입니다 주인 빼고 나면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동안 정책적으로는 도심 제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가 첫 번째 살펴보면은 1972년에 부터 도심 제조업 부적격 기능이라고 해서 분산 정책을 펴왔습니다 여기에 공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레동이라든지 또 검천구 일대로 분산이 되는 정책을 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제적으로 보면은 서울시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장 총량제를 만듭니다 공장이 외곽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공장 신설을 허용하지 않는 공장 총량제 제도를 수도권 정비계획법제를 통해서 유지를 하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공간 정책으로서는 도심 제조업이 지원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운정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런 지원 정책이 같이 병행이 되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심 제조업들의 영체성과 또 무허가 공장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분산 정책에 불구하고 이 도심부에 50여 년 동안 남아 있었던 것은 경쟁력을 가지는 무언가가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도심 제조업을 이렇게 바라봐야 될 지금의 어떤 위상이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심부 제조업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신산업지구라든지 이론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통틀어서 네트워크 생산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어떠한 제품도 어떠한 진로 어떠한 시간적인 소요도 어떠한 비용으로도 다 생산해 낼 수 있는 생산체제다 이런 설명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의 특징은 아주 높은 숙련도를 가진 기술 종사자들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산업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이걸 우리가 산업생태계 또는 산업공동체라고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믿음을 믿음을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 업체의 소유주들 이 업체의 주인들은 다 종사자로서 근무를 하다가 독립한 기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노동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볼 때에 우리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러나 지금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크게 두 가지로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노동인력의 노령화입니다 고령화입니다 더 이상 대체하는 젊은 노동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전통적인 고숙년도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기술에 아직 유지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약요소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뭐 등목이라 그럴까요 사회적 가치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문화와 예술입니다 더 이상 생산 제품 생산에 몰두할 게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 문화와 디자인과 예술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새로운 또는 높은 어떤 기술이 여기에 기술이 젊은 어떤 기술 인력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 지역의 어떤 활성화의 도모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 완제품은 중국 같은 데서 수입이 많이 돼요 그러면 기술자가 할 일이 없는데 그러한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조명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LED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과 디자인이 결합된 이런 부분들이 젊은 노동 인구 여기 있는 기술자로는 더 이상 되질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 젊은 노동 인구들이 들어오면서 창업 공간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매국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걸 역설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형태로 정비 사업이 이곳에 등장하게 되면 또 일어나게 되면 20층, 30층 빌딩을 지어 짓게 되면은 이런 것 등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산업 공동체가 유지가 돼야 되고 이 유지가 되어야만이 젊은 친구들이 예술과 문화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결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노포보존과 같은 이런 건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저는 산업 문화유산으로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서울의 문화유산은 성곽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중세 때부터 근대, 현대까지 생산 어떤 거점으로서 그 산업화 시대에 어떤 축이 되어왔던 것은 이 도심부예요 남아있는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산업유산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은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보편적,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e Value 두 번째는 Integrity, 완전성 세 번째는 Authenticity, 진정성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세계 문화유산을 지정을 하는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계 문화유산 지정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보존하고 향후에 어떤 재생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안합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경쟁력 충분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 재생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은 기술자들과 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 과거에 세운 상가는 개발의 섬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주상복합을 지어놓고 주변에 확산이 되질 않았습니다 도시 재생의 섬이 되지 않도록 세운 상가만 보지 않고 주변에 도심에 있는 제조업들과 공생하고 서로 협업이 이뤄질 수 있기를 강곡히 기원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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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